강릉 중앙시장 옆에 강릉 월화거리에 왔습니다. 중앙시장에 월화거리 미인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시장에 월화거리라는 곳이 있군요. 월화거리 강릉오빠도 있고 강릉커피콘빵집도 있고 저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는 강릉오빠 저는 강릉커피콘빵 여기가 월화거리랍니다. 월화거리 여기가 월화역이네요. 월화역 대합실도 있고 옛날 기차역인가 본데 지금은 운행이 안하는데 같은데 월화역 정동진 가는거 있고 강릉 가는길이 있고 그런데요 여기가 월화거리랍니다. 월화거리랍니다. 강릉중화짬뽕빵도 있네 짬뽕빵은 또 어떤게 짬뽕빵인가 뭐 대기도 하는지 대기선도 있고 저 커피콩빵지 월화거리랍니다. 월화 월화라고 되어있니 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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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베기 집도 있고 cgv도 있고 저게 뭐 등을 해가지고 뭐 밤에는 불이 오는가 본데 이렇게 해놨네요 여기 중앙시장 여기 중앙시장 나 이쪽에 짱근식집도 있고 금연공원이라고 되어있네요 금연공원 월화 까베기 고맙습니다.